2009년 세상에 처음 등장한 비트코인은 이제 화폐마저도 디지털화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떠한 규제기관이나 관리주체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개인 대 개인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상화폐 대명사인 비트코인 디지털 화폐가 미래 금융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 세계는 지금 화폐전쟁으로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고, 인류 역사와 함께 변신을 거듭해온 화폐의 지각변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온 것입니다. 요즘 경험하고 있는 유로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 5분 만에 전자지갑의 유로가 충전되는 경험을 하면서 더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사용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이것이 특수융합기술 외환거래입니다. 우리 원이 비트코인보다 완벽하게 금융의 주체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독자 여러분 욕망을 불태워야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